절대값이 파악되어 있는 이런 1차 구동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연산이 가능해서 구동식을 풀 수 있는데 일단 절대값 기호를 없앤 뒤에 구동식을 푸는 즉 범위를 나누어서 구동식을 풀 수 있습니다. 일단 절대값의 경우에는 기호를 없애려면 이 a의 부호를 알아야 됩니다. a가 양수면 그냥 없애면 되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기본 그 절대값은 양수값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네요. 그러니까 일단 양수일 때는 그냥 없애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지금 문제의 경우에도 절대값 속에 3x-1이 있으니까 우선은 절대값 속에 있는 식의 값이 0이 되는 즉 x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x 범위를 마이너스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1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구동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적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 음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을 없애는 대신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고 이제 부동식을 풀어보면 4x-8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대신에 주의할 것은 이렇게 범위를 나누었을 때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니까 이 나눈 범위와 부동식을 푼 범위는 공통 범위입니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 첫 번째 결론은 이렇게 나오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면 이제는 절대값 속에 양수가 되니까 그냥 절대값 기호를 없애면 되고 2x6이 되니까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 이것이 공통 범위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이 두 개는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합쳐야 되고 따라서 합집합의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러니까 부동식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이때 정수 x를 구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정수는 4개가 나옵니다. 합을 구하려면 정수의 합은 2가 됩니다. 일단 절대값 기호는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를 하고 범위를 차근차근 나누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그것이 범위를 나누는 그런 부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아까 이 나눈 범위 내에서 부동식을 푼 결과 이 두 개는 공통 범위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결론들은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그 부분을 주의를 해 주시고 역시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하려면 조금 그 식을 조금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하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그러면 7을 왼쪽으로 이용을 시키면 그래프로 보게 되면 이 1차 함수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 있는 함수 대신 1차 함수가 절대값이 있는 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부분에서 x 범위를 구하는 것이 이 부동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3x-1 이 절대값이 한 개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기본 방향은 범위를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절대값 한 개인 1차 함수의 그래프는 V자 모양입니다. 그때 그때 요절대값 속 0이 되는 즉 x-3분의 1 이 부분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7 대략 보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7 그러면 지금 구하는 문제는 x 플러스 7이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x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보다 직선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때의 x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만나는 교점을 조사를 해야 되고 이 교점 조사를 할 때는 역시 아까 이 과정 중에 식을 정해서 이 교점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음수 쪽에 있는 이 교점의 경우에는 x 플러스 7과 절대값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보다 적은 부분의 그래프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 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는 x 플러스 7과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범위니까 양수 범위 내니까 따라서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고 따라서 2x는 6 되니까 이때 x는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식의 의미는 1차 함수가 절대값 있는 그래프 위쪽에 있는 그 x 범위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즉 이렇게 부동식이 풀어집니다. 물론 정수값을 구하니까 정수값을 구해서 합을 구하면 되는데 일단 그 그래프로 처리를 할 경우에 일단 이항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각각의 그래프가 그리기 쉽도록 그렇게 이항을 시켜 주는 것이 좋고 부동식의 의미는 1차 함수 x 플러스 7이 절대값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그때의 x분 그렇게 그 일단 그래프에서 의미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는 x 값들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그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로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전체 개념 이해가 수월하니까 그래프 연습 많이 해 두시기 바랍니다.